한국에서는 집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합니다. 1. 지워야 2. 잘라야 3. 버서야 4. 깎아야 압둘라씨 어디 가요? 어제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향에 돈을 은행에 가요. 1. 벌러 2. 차 주러 3. 보내러 4. 바꾸러 주말에 보통 뭐 해요? 집에서 청소도 하고 컴퓨터로 영화도 1. 봐요 2. 해요 3. 싸요 4. 들어요 고향에 편지를 좀 하는데요. 근처에 우체국이 있나요? 이 근처에는 없고 저쪽 큰 길로 나가야 해요. 1. 쓰려고 2. 붙이려고 3. 붙이려고 4. 채 주려고 9시 오늘 저녁에 노래방에 안 갈래요? 1. 몰라요 1. 몰라요 2. 불러요 3. 틀려요 4. 걸어요 회사에 늦겠어요 또 지각하면 안되는데 어서 갑시다 1. 고르세요 2. 주무세요 3. 버리세요 4. 서두르세요 이번 달에는 이번 달에는 날이 많아서 좋아요 3. 공휴일이 4일이나 있어요 1. 받는 2. 사는 3. 쉬는 4. 하는 부장님은 지금 통화 중이십니다 기다리시겠어요? 아닙니다 잠시 후에 다시 1. 전화하겠습니다 2. 메모하겠습니다 3. 부탁하겠습니다 4. 기다리겠습니다 리양씨 내일은 운동화를 오세요 직장 내 축구 시합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1. 입고 2. 쉰고 3. 쓰고 4. 끼고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려고 해요 여기 신청서에 이름하고 주소를 주세요 1. 써 2. 사 3. 와 4. 와 4. 고맙습니다 L. 전인 회사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손을 그리고 저녁을 먹어요 1. 앉아요 2. 벗어요 3. 입어요 4. 씻어요 오늘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파요. 그럼 이 의자에 좀 1. 타세요 2. 사세요 3. 앉으세요 4. 잡수세요 체류 기간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1. 연락하려면 2. 약속하려면 3. 연장하려면 4. 예매하려면 땡씨 제가 대신문을 들을까요? 1. 열어 2. 틀어 3. 바꿔 4. 받아 리키씨 비행기 표를 수석되는 성수기라서 미리 표를 사야 해요 그래요? 아직 안 했는데 빨리 해야겠네요 1. 연장했어요 2. 예매했어요 3. 연락했어요 4. 도착했어요 주영 씨는 주말에 뭐해요? 저는 일요일마다 등산을 해요. 산에 때는 힘들지만 정상에 도착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1. 갈아탈 2. 올라갈 3. 구경할 4. 출발할 1년이 지나면 월급이 얼마나 회사에 따라 달라요. 우리 회사는 1년이 지나면 5%쯤 인상해줘요. 1. 고쳐요 2. 내려요 3. 들어요 4. 올라요 때는 불을 모두 껐는지, 가스 안전벨브를 잠갔는지, 창문을 잘 닫았는지 확인을 한 후에 나가야 합니다. 1. 도착할 2. 요리할 3. 목욕할 4. 외출할 영미 씨 언제 집을 옮겼어요? 지난주에 옮겼어요. 회사가 너무 멀어서 회사 근처로 1. 야근했어요 2. 출근했어요 2. 출근했어요 3. 이사했어요 4. 이혼했어요 5. 청호 씨는 어떤 회사에서 저는 가구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직원이 5명 있는 작은 공장이에요. 1. 이래요 2. 지나가요 3. 일어나요 4. 도와줘요 4. 도와줘요 4. 도와줘요 감사합니다.